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오늘 레전드다 아 잠깐 아내를 한번 맛을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? 이게 왜 각도가 안 보이냐 엄청 가파른데 치킨 먹어야지 라라라라라라라라 이제 착륙하는 거 아니야? 공항? 머리카락 같네 이거 이름 뭐지? 이거 어 크로와산 같네 그치? 어 빵 먹으러 갈까? 아 치킨 먹어야 돼 이야 치킨가루를 만들어줘야 돼요 치킨 먹辣기 눈치채를 뿌려줄 안돼 나한테는 신선해 자 먹을게요 하나 둘 셋 황금올리브 먹을까 처갓집 양념소스에 찍어서 최강후라이드 최강양념소스의 드림콜라보 공짜운드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황 처갓집 먼저 황금올리브 쫄깃쫄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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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오랜만인데 야 이거를 내가 또 잊고 있었네 처갓집 닭가슴살 입니다 오 진짜 부드러운데요 가스 마늘은 이제 조금 더 맛있네요 그럼 뼈가 더 맛있어있어요 이제 뼈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 뼈가 더 맛있었어요 뼈는 뼈가 더 맛있어서 제게 적당히 맛있었어요 뼈가 더 맛있었어요 매운 물이 먹고 싶을 때 해서 매운 물이 더 끓여있는 것 같아요 전에는 매운 물이 안에서 먹었지만 또 먹은 날이 많아요 매운 물이 더 끓여서 먹기 좋았어요 매운 물가들은 매운 물이 더 많아요 매운 물에 매운 물이 더 끓여서 먹으면 더 고소해요 아.. 아.. 와.. 바로 방금 저게 맛을 보인다 정말 맛있네요 진짜 맛있네요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네요 참기름 양념장 콜라 맛있다 솔직히 말해서 BBQ 양념 호불호 있잖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맛있다고 할 수 없는 맛이거든요 맛있다 근데 멕시카나랑 같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멕시카나는 좀 더 매콤한 맛이 들어있어서 뭔가 황금올리브의 기름진 맛을 더 깔끔하게 싹 잡아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저는 조회수를 위해서 처갓집을 했습니다 하지만 멕시카나 양념도 괜찮을 것 같다 한입 드실래요? 너무 저만 먹은 거 아닌가? 저 먹겠습니다 저는 이거 소스 8개를 시켰거든요? 처갓집 양념을 드실 때 양념치킨 소스를 한 4, 5개 정도 주문을 하는 거에요 처갓집 양념을 드실 때 양념치킨 소스를 한 4, 5개 정도 주문을 하는 거에요 그리고 1, 2주 있다가 황금올리브를 먹을 때 드시면 됩니다 사는 건 좀 그렇게 근데 예 Çaamom 너무 맛있어서 후추 고추 찹쌀에 밥이 잘 어울린다 국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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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아... 제 입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지만 오늘 레전드다 아 잠깐 아내를 한번 맛을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? 잠깐만 기다리세요 한입 먹어봐요 장난 아니지? 제가 괜찮지? 맛있지? 다 어울리는다 그치? 또 줄까요? 응 살 많은데로다가